여봐라 토끼를 빨리 잡아드리도록 하여라 영을 내려놓으니 장훈아 졸 큰금 모조리 둘령소 예신에 따라 토끼를 외웠을 때 진왕 말리 장성 싸듯 사냥 싸움에 맞춰 싸듯 접잡이 둘러쌀 때 토끼 검쳐 잡는 모양 영문 출사 도적 잡듯 토끼 두귀를 꽉 잡고 니가 이놈 토끼냐 토끼 기가 막혀 벌렁벌렁 떨며 아이고 내가 토끼 아니오 그러면 니가 무엇이냐 개요 개 같으면 더욱 좋다 나 삼복다름에 너를 잡아 약개장무 조커니와 니 간을 내요 오계탕 데려 먹고 니 껍질 벗겨내요 잘랑 모아서 갈거드면 오혈레중 혈담에는 반등 회춘의 병약이라 니 강아지 몰아가자 아이고 개하이 아이고 내가 개도 아니오 그러면 니가 무엇이냐 송아지지오 소 같으면 더욱 좋다 부탄에 너를 잡아 토베쩍 살찐다 양해가 전혀 공파 우박 없이 나눠먹고 잎을 빼여 활도 매고 니 가죽을 베껴내어 신도 짓고 북도 매고 똥오줌은 걸음을 허니 버릴 것 없나니라 니 송아지 몰아가자 토끼가 생각허니 딸도 떼도 꼼짝 탈삭 없이 죽겠구나 아이고 내가 소도 아니오 그러면 니가 무엇이냐 망아지지오 말 같으면 더욱 좋다 선담모 구간족이라 요다 낭장 천리마루다 연왕 노베금으로 죽은 뼈 사갔으니 너를 산채 몰아다가 대왕전을 받쳤으면 전금상을 안 해주랴 트그라 퐁 북기를 결막하여 맑으란 주장대로 나때로 꼭 찔러 들어오니 복귀할 일 없어 대랑 대랑 매달려 아이고 이놈 별주부야 아야 나 탄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오 그거 수궁 남여라 허는 것이다 아이고 이 극사로 빠질 놈은 하며 두 번만 다 걷으면 꽁뚜리 뼈도 안 남겄다 복귀를 결박하여 영덕전 어른들 봉댕이처 예이 복귀 담아드렸소